안녕하세요 크리파크입니다 처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세 가지 여행, 테크리뷰, 미식 관련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솔직 담백하게 풀어나갈 텐데요 함께 나누고 즐기는 채널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준비한 내용은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가 새로 나왔습니다 언박싱부터 왜 제가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2.9인치를 쓰게 되었는지 함께 보시죠 애플 제품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택배 박스 한쪽을 쭉 당겨보겠습니다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종이로만 이루어진 구조 이 구조로 배송 중에 충격으로부터 제품을 지켜주는게 간단해 보이지만 훌륭하다는 생각입니다 언제나처럼 하얀 박스 랩핀된 비닐 뜯어보겠습니다 택배 박스처럼 한쪽을 잡고 뜯으면 됩니다 안을 보겠습니다 보호 비닐 안에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2.9인치입니다 사실 전작과 외형의 달라짐은 단 하나 인덕션이 장착된 것 뿐이고요 잭에 있어서 12.9인치는 11인치보다 1.9인치 커진 것 뿐이고요 종이 설명서 안에는 애플 스티커 두 장 USB C2C 케이블 18W 충전기 이거 다입니다 사용하던 11인치와 대략 사이즈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큽니다 매직 키보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택배 박스는 따로 뜨는 곳이 없네요 역시 하얀 박스 앞면 뒷면입니다 제품 이미지 그대로입니다 공중부양 키보드이죠 한쪽을 잡고 쭉 뜯습니다 내부엔 다른게 없네요 역시 키보드 하나 매직입니다 좀 보태면 지금 출시된 아이폰 SE를 살 수 있는 금액의 키보드이죠 한편으로는 키보드에 터치패드를 사면 아 그 정도 금액이면 그냥 뭐 매직 키보드 쓸 수도 있어 이렇게 자기체면을 하면 그냥 스스로 위로가 좀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써온 아이패드를 한번에 보실 수 있게 놓아 보았습니다 왼쪽이 지금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2.9인치고요 그 다음이 2018년도 12월에 구매한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1세대 그 다음이 2016년도에 구매한 아이패드 프로 9.7인치입니다 9.7인치 제품은 지금으로는 아이패드 에어와 아이패드보다는 약간은 작지만 그래도 고성능의 제품으로 사실 지금 쓰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화면 크기나 키보드의 크기가 실감이 되시죠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에는 강화유리를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에는 종이질감 필름에 뒷면 보호필름 옆면 보호필름까지 다 붙였습니다 실제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무게랑 약간 차이가 나겠지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무게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는 510g 키보드는 296g 합쳐서 806g 이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는 공식 홈페이지의 무게는 643g 이지만 제가 필름 같은 것을 붙인 것을 감안하면 671g 이고요 키보드는 710g 입니다 아시겠지만 공식 홈페이지에는 키보드의 무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합치면 1381g 지금 13인치 맥북 프로 신제품의 무게가 1.4kg으로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아 무게만으로는 그냥 맥북 프로와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럼 저는 왜 아이패드를 쓰는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기에 앞서 과거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 1월 27일 스테븐 잡스가 새로운 제품을 소개합니다 휴대폰과 노트북 사이에 필요한 그 무엇 웹서칭을 하고 이메일을 보고 사진을 보고 공유하고 비디오를 보고 음악을 듣고 게임을 하고 독서를 하기 위한 스마트폰보다 크고 강력하고 노트북 보다는 가벼운 제품 그것이 바로 아이패드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쓰게 된 것은 프로가 나오면서 부터입니다 저 정도 사양이면 제가 사서 쓰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16년 초에 아이패드 프로 9.7인치 128기가 2018년 12월에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512기가 이때는 한국의 신사동에 애플스토어가 생겨서 거기서 수령을 했던 생각이 나네요 지금은 아예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0.9인치의 1TB를 샀습니다 애플 제품은 다 아시겠지만 메모리를 별도로 늘리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예 살 때 넉넉히 사는 편입니다 맥북 프로 같은 경우 512기가를 사서 용량 때문에 약간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휴대폰이던 아이패드던 살 때 용량을 크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티븐 잡스가 2010년도에 아이패드를 출시하면서 발표한 내용대로 저의 사용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저 역시도 아이패드를 가지고 웹서칭을 통해 자료를 검색하고 스크랩을 하고 이메일 답변을 주고받고 카톡을 주고받고 사진 분류를 큰 화면으로 싣고 간단하게 고르고 편집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넷플릭스와 유튜브로 동영상을 시청하고 애플 뮤직으로 음악을 듣고 전자사적을 보면서 요점도 정리하고 게임은 하지 않지만 오히려 비즈니스 용도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애플 뮤직 구독 서비스가 한국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역시 2016년도에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정식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애플 아케이드 구독 서비스가 시작을 했죠 점점 더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시간과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아이패드 프로가 처음으로 선보인 것은 어쩌면 우연의 일치가 아닌 커다란 계획 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를 사면서 항상 그 결정장애에 빠지게 되는 게요 와이파이를 살 것이냐 셀룰러를 살 것이냐 11인치를 살 것이냐 12.9인치를 살 것이냐 사실은 이건 정말 개인 취향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왜 와이파이 모델을 샀느냐 제가 주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데이터 요금을 쓰면 아무리 많이 줘도 금방 못 가기 때문이고요 매달 내는 통신비가 아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주 와이파이 모델만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아이패드는 휴대폰과 노트북 사이에 부족한 것을 채워줍니다 아니 부족하다고 느끼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먼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휴대폰보다는 크고 강력하고 노트북만큼 강력하면서 아무 때나 휴대폰처럼 꺼내서 바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아이패드만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광고 카피는 당신의 다음 컴퓨터는 컴퓨터가 아니다 이죠 어쩌면 아이패드는 점점 더 노트북과 사이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업무를 위해 쓰는 여러 가지 웹사이트나 문서 작성 등 호환성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 들지만 특정 경우가 아니고는 대체로 잘 쓰고 있습니다 다만 11인치를 쓰다가 12.9인치를 쓰고 거기다 매직 키보드까지 장착을 하니 사실 11인치보다는 무겁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를 쓰실지 아니면 매직 키보드를 쓰실지는 역시나 개인의 취향에 맡기겠습니다 사실 결정이라는 것은 결국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니까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쓰임새에 따라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2인치를 쓰다가 12.9인치로 바꾼 것은 잘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키보드는 솔직히 매직 키보드에 대한 활용들은 아직 좀 더 써보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시기 전에 개인의 취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고 12인치를 쓸건가 12.9인치를 쓸건가 12.9인치를 쓸건가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를 쓸건가 매직 키보드를 쓸건가 결정하신다면 후회 없이 정말 잘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9인치를 선택한 추가 이유는요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평소보다 동영상 편집할 것들이 많아질 거라고 판단이 돼서 13인치 맥프 프로와 사이드카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비슷한 크기의 모니터를 선택한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취미 중 하나가 독서를 하며 요약을 하는 것인데요 11인치보다는 12.9인치가 막상 써보니 약간의 차이지만 생각보다 더 넓어 보이고 한쪽으로 책을 보면서 한쪽으로 요약하기가 참 편리하기도 합니다 음악도 이제는 별도로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음악도 음량이 더 커지고 소리도 더 좋아져 보입니다 음악에 대한 부분도 다음에 한 달 정도 이상 써보고 다시 한번 그때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왜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하는지 왜 와이파이 모델을 사용하는지 12.9인치를 선택했는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모델의 간단한 차이점과 매직 키보드와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선택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꾸며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의 의미에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좋아하는 3가지 여행, 테크리뷰, 미식 관련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